용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SB 다이렉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다이렉트라는 이야기는 직접 연결된다는 뜻인데 예를 들어서 프린터에 어떤 자료를 인쇄하려면 USB 메모리에 담아서 컴퓨터에 USB 메모를 꼽아서 출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프린터에 USB 포트에 직접 USB 메모리를 꼽아서 프린터하거나 내지는 스캐닝받거나 하는 것을 USB 다이렉트라고 이야기합니다. SSD는 요즘 이야기 많이 하죠. 하드디스크 대신에 사용하는 다른 형태의 보조기억장치인데 기술적으로는 플래시 메모리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플래시 메모리가 난드 타입이 있고 누워 타입이 있는데 난드 타입의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고 플래시 메모리 주변에 여러가지 휘로 장치를 간단한 AC 컨트롤을 사용해서 구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비해서는 모터 소음이 적어서 아주 장점이 있고 또 빠르고 열도 적긴 한 점이 있긴 하지만 비싸다는 점이 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드라이브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인 HDD하고 방금 설명을 했던 이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SSD하고를 섞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HDD에서 SSD로 옮겨가는 과정 가운데서 중간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쓰고 있는 드라이브가 하이브리드 드라이브입니다. 메모리 스터라는게 있습니다. 메모리 스터라는 두 단어가 합해진건데 메모리와 레지스트리에 합성합니다. 보통은 전원 공급이 끊어지면 원래 메모리 라는 것은 기억했던 내용들이 날아가죠. 그래서 전원이 끊어져도 직전 상태를 모두 기억해서 나중에 전원이 복구됐을 때 내용이 복원될 수 있도록 만든 소자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작업하다가 정전이 되거나 이랬을 때 다시 부팅할 때 그런 부분들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해주고 부팅 과정도 메모리 스터를 이용해서 넣어주게 되면 부팅 시간들도 현저하게 줄게 됩니다. 유포트는 유니버설 포트 또는 유비커터스 포트의 약자입니다. 유비커터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네트워크가 실성하면 곳곳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인지하기 위해서 사물에 RFID라는 태그를 붙이게 되는데 그 RFID가 붙여있는 태그 대개는 컨테이너박스에 붙이고요. 그 RFID를 이용해서 컨테이너박스를 인식을 하고 그리고 컨테이너박스를 이동시키는 화물 운송 차량하고 연결을 해서 선박에다가 컨테이너박스를 적재를 하고 이동하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유비커터스 환경화에서 다루는 그런 항만 물류관리 시스템을 유포트라고 합니다. U-RAM이라고 있죠. Unified RAM인데 일반적인 RAM이 주격장치 소자죠. 기존의 DRAM의 장점과 플래시 메모리의 장점을 섞은 휘저 메모리를 U-RA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휴대용 장비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EPC는 Electronic Product Code라고 해서 RFID에 내장되어 있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제품마다 RFID 안에 보면 제품에 고유한 일련번호를 부착하는 상품에 일련번호를 부착하는 넘버링 코드가 EPC이고요. UPC보다 좀 더 진전된 그런 버전이고 밑에 보시면 EPC 클래스가 나와 있죠. 클래스가 클래스1부터 클래스4까지 나와 있는데 뒤로 갈수록 좀 더 복잡한 태그입니다. EPC 클래스에 보면 클래스1은 읽기 전용의 수동형 태그고요. 클래스2는 읽기, 쓰기, 겸용. 클래스3는 반능동형이라고 해서 배터리를 사용하고요. 클래스4는 태그끼리 서로 통신할 수 있는 완벽한 능동형 태그를 이야기합니다. 멀티모델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죠. 다중행태 인터페이스로 번역하는데 컴퓨터와 인간 사이의 통합적인 인터페이스고요. 컴퓨터는 키보드나 음성이나 펜이나 다양한 입력장치를 통해서 컴퓨터한테 입력을 하고 컴퓨터는 이미지라든지 그래픽, 음성, 진동 등을 통해서 사람한테 정보를 보내는 그래서 음성인식, 행동인식, 촉감인식 등의 다양한 생체인식을 이용해서 사람 중심으로 컴퓨터가 인지하게 되는 것을 다중행태 인터페이스, 멀티모델 인터페이스라고 부릅니다. ONCE라는 게 있습니다. Object Name Service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로는 객체명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RFID 코드가 나타나고 있는 사물이 구체적으로 그 정보가 어디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맵핑시켜주는 서비스가 바로 ONCE입니다. 마치 DNS하고 비슷하죠. DNS을 기반으로 해서 질의와 응답 형태로서 구성되어 있고요. RFID 코드가 나타나고 있는 사물의 실제 정보 위치를 나타내는 서비스가 바로 ONCE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hoto Sense는 Photo라는 게 사진이고 Sense가 Synthesize에서 분석하는 건데 여러 개의 같은 장소나 같은 대상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사진을 찍습니다. 3차원 쪽으로 찍은 다음에 이 사진들을 분석해서 실제적인 3차원 공간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Photo Sens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Scala Vector라는 걸 사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틸리티 컴퓨팅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 수도, 가스는 전기를 위해서 발전소, 수도를 위해서 정수장 이런 것들을 집안에 만들어 놓지 않죠. 외부에 따로 있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 전기와 수도와 가스를 사용해서 사용할 만큼 내는데 컴퓨터를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컴퓨팅 센터를, 컴퓨팅 자원을 집안이나 회사 안에 두지 않고 바깥에 컴퓨팅 자원과 네트워크 자원들을 내가 필요한 만큼 사용을 하고 돈을 내면서 사용량만큼 내서 쓰는 것을 유틸리티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퀀텀 컴퓨터라는 게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양자역학에 기반한 계산 방식을 적용해서 만든 미래형 컴퓨터인데 기존 컴퓨터는 비트를 기반으로 동작하죠. 0과 1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라고 해서 0과 1의 상태를 표현하는 4가지 00, 01, 10, 11 이걸 기반으로 해서 동작을 하고 있고요. 고속으로 계산할 수 있어서 미래형 컴퓨터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2B라고 하는 엑사바이트는 기역 용량이 단위입니다. 2의 60승 바이트를 엑사바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2의 10승이 1024바이트죠. 그러면 2의 60승은 2의 10승의 6승이죠. 그러니까 1024에 6승이 바로 엑사바이트고요. 또 유타바이트를 한 게 있습니다. YB라고 되어 있는 유타바이트는 2의 80승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2의 10승의 8승이니까 1024에 8승 바이트를 나타냅니다. 아주 대단한 용량이죠. 메타데이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데이터보다 상위에 있는 데이터와 데이터에 관한 데이터에서 보통 메타데이터라고 하는데 주요 데이터의 특징이나 성격이나 의미 등을 요약하듯이 추가로 설명해주고 있는 보조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도서원에 가면 각종 책에 관한 도서 목록에 관한 정보가 있는데 이것도 메타데이터입니다. 실제 데이터는 책 자체죠. 책 안에 많은 정보가 있고 책에 관한 정보에 관한 정보가 바로 도서정보죠. 일종의 메타데이터죠. 홈페이지의 HTML 같은 문서에서도 보면 메타라는 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관한 여러 가지 속성 정보들을 메타 태그에 보통 적어주게 됩니다. 이 컨텐츠가 언제 만들어졌고 누가 만들었고 등등등 정보들을 대개 멀티미드 정보 같은 경우는 메타데이터로 표시하게 됩니다. 컨텍스트 아웨어리니스라고 있습니다. 컨텍스트라는 게 상황인데 상황을 인지하는 거죠.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 예를 들면 사람이 있는 위치 시간, 기후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 등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인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해서 거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동으로 제공해 주는 것을 상황인지 시스템, 상황인지 인터페이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대개는 현실 공간하고 가상 공간을 연결을 해서 현실 공간의 상황을 인지한 다음에 가상 공간으로 변환시켜서 이걸 토절해서 가상 공간의 서비스를 현실에다가 제공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몇 가지 단어들은 약간 시간도 지났고 보편적인 거라서 생략을 하고요. 플래시 메모리는 많이 사용하고 있죠. 요즘에 우리가 롬 중에서도 EEP롬이라는 게 있는데 EEP롬을 변형시킨 것 중에 하나고요. 주격장치나 보조격장치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기존의 메모리는 바이트 단위로 읽고 쓰고 이렇게 했는데 EEP롬의 플래시 메모리는 블록 단위로 크게 수정하고 읽고 쓰기 하기 때문에 속도가 좀 빠릅니다. 기술적으로는 데이터를 대량으로 저장하는 데 있어서는 랜드 타입의 플래시 메모리가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처리 속도가 진짜 빨라야 되는 경우는 노어 타입의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디지털 장비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메모리를 다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죠. HDMI라는 게 있습니다. High 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라는 건데 요즘 HDTV, UHD TV, 노트북, PC에서 많이 사용하고 인터페이스죠. 오디오하고 비디오 신호가 같이 처리가 되고요. 오디오 신호 같은 경우는 압축되지 않은 풀 디지털 오디오 비디오 신호가 전송되기 때문에 아주 고화질의 인터페이스로서는 적합하고 기존의 아날로그 케이벨을 비해서는 화질 저하가 거의 없습니다. 디더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화면이나 모니터나 프린터 같은 데 색깔을 표현할 때 어차피 유한한 색깔이죠. 유한한 색깔들을 이용해서 존재하지 않는 다른 색깔들을 혼합해서 표현하는 기법을 디더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색상도 그렇고 모양도 예를 들어서 완만한 윤곽선 같은 경우는 꾸불꾸불한 대각선 모양을 디더링을 해서 아주 완만한 형태의 대각선이나 윤곽선을 그리는 것도 이런 디더링 과정 중에 하나의 방법입니다. 블레이드 서버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서버는 잘 아시죠. PC보다 훨씬 더 컴퓨팅 파워를 갖고 있는 독립된 컴퓨터 시스템인데 이런 서버들을 여러 개 놓게 되면 공간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한 서버 안에 실제 서버로서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 CPU, 메모리, 핫 디스크 운영체제 이런 것들을 같은 본체 안에 마치 슬롯처럼 집어넣는 겁니다. 끼워넣기처럼 여러 장을 집어넣어서 다수의 서버들이 10개, 20개 있도록 하는 것을 보통 블레이드 서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SED라는 게 있습니다. 표면 전도 전자 방출 디스플레이라고 어려운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Surface Conduction Electron Emitter Display라고 되어 있죠. 기존에 모니터가 사용하는 전기적 특성을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아주 작게 구현한 건데요. 그래서 하나의 픽셀이 마치 이전으로 따지면 모니터 1개, 모니터 안에 있는 전자총 1개에 해당하도록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아주 작게 만든 거고 그래서 이 SED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시야각, 사람이 옆에서 바라볼 때 화면을 인지할 수 있는 각도를 거의 180도까지 보장을 하고 응답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전력도 아주 적게 선호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PMP. PMP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Plug and Play라고 해서 컴퓨터에 이렇게 꼽기만 하면 별도로 세팅을 하지 않아도 컴퓨터가 자동으로 인식하는 거가 Plug and Play가 되는 거죠. UPMP는 그런 컴퓨터 중심의 PMP를 가정의 홈 네트워크에 있는 여러 가지 주변기기의 가전제품에도 적용시킨 게 바로 UPMP입니다. 자, HMD. Head Mounted Display. 머리에 장착하는 디스플레이죠. 보통은 헬멧처럼 쓰는 게 있고 안경처럼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 어떤 영상이 꽉 찰 수 있도록 아주 머리 가까이에서 보여주는 화면이죠. 주로 게임 같은 거라든지 가상현실을 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키오스크는 사람의 도움이 없이, 안내원의 도움이 없이 고객들한테 정보들을 안내해주는 무인정보 단말기를 보통 키오스크라고 하고요. 키오스크와는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어서 요즘은 인터넷 뱅킹이나 전자결제나 인터넷 검색 이런 것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PCI Express는 PCI라고 해서 PC에서 사용하는 고속 직렬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고속으로 해놓은 것이 PCI Express고요. 그 다음에 SATA라는 게 있죠. Serial AT Attachment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S를 빼면 ATA죠. 이거는 기존에 PC에서도 보면 ATA 규격의 인터페이스, 직렬 방식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이거와 호환성을 갖도록 하면서 대신에 ATA는 보통 병렬 방식이거든요. 이거를 직렬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40개의 신호, 병렬 신호 40개를 6개의 직렬 신호로 줄였지만 데이터 전송 속도도 되게 빠르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터페이스로 나온 게 SATA고요. 핫 플러깅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핫 플러깅은 뭐냐면 컴퓨터가 현재 동작하고 있는데 동작을 멈추지 않고도 장착할 수 있는 게 핫 플러깅입니다. SOC라는 게 있습니다. System on a Chip이라고 하는데 특정한 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아예 IC 칩 안에다가 구현한 겁니다. 그래서 CPU 메모리, DSP 같은 어떤 디스플레이 같은 기능도 그 안에다가 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계산 장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신호 처리 이런 것들을 아예 IC 칩 안에 모두 집적한 것을 의미하고요. 결국은 나노 기술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TV나 이런 데 안에 SOC로 구현된 많은 모듈들이 들어가서 부피는 아주 작지만 실제로는 컴퓨터의 기능 이상을 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토나 칩이라는 게 있죠. 소켓 입투력 방식의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이 SOC,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SOC에 구현해서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가속 엔진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기능을 많이 요구하는 서버에서 보통 라토나 칩을 사용하면 네트워크 병무 변상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픈 XML이라는 게 있습니다. XML을 기반으로 해서 MS Word나 Excel나 파워포인트 같은 오피스 프로그램에 새로 적용된 개방의 문서 형식을 보통 오픈 XM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VML이라고 있죠. Vector Markup Language, Vector 생성 언어인데 이건 XML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웹에서 벡터 그래픽 형식으로 이미지를 정의할 때 쓰는 XML이 VML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AN이라는 게 있죠. 스토리지 에어리오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스토리지가 저장장치죠. 에어리오 네트워크 광 저장장치 영향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죠. 사실 이 SAN은 뭐냐면 서로 다른 종류, 여러 가지 이질적인 데이터 저장장치를 아주 큰 규모의 네트워크에 연결해 놓은 겁니다. 연결해서 많은 네트워크 사용자들이 공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고요. 데이터 백업이나 복원이라든지 미러링이라든지 데이터 이동 이런 것들을 아주 빠른 속도로 잘 제공해 주고 있는 게 SAN입니다. 그다음에 NAS NAS라는 게 있습니다. 네트워크 어테치드 스토리지라고 해서 네트워크 부착 기업장치라고 되어 있죠. 보통 스토리지는 서버에 부착이 되어 있죠. 그런데 스토리지를 서버로 분리해서 기존에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활용해서 파일 서비스만을 전담하도록 구성한 저장장치를 NAS라고 이야기합니다. NAS를 이용할 경우에는 데이터를 한 곳에 통합 관리하기가 편하고요. 서버로부터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성도 굉장히 높아져 있고 그리고 2기종 서버 간의 데이터 공유 같은 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인비디드 소프트웨어라고, 인비디라는 것은 내장되었다는 뜻인데 이런 겁니다. 소프트웨어가 요즘 냉장고, 텔레비전, 셋톱박스, 휴대폰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특정한 디지털 제품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미리 짜서 그 안에 내장시킨 것을 인비디드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중심 인터페이스, HCI. 원래는 HCI가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인데 여기 HCI는 다릅니다. 휴먼 센트리 인터페이스죠. 사람 중심의 인터페이스죠. 이전에는 컴퓨터가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컴퓨터 입장을 고려했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컴퓨터와의 대화가 사람 중심에서 컴퓨터 중심이었다고 하면 이 휴먼 센트리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마치 컴퓨터가 사람인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 인식이나 고도의 입출력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는 게 바로 휴먼 센트리 인터페이스가 됩니다. 클라우드 애니메이션. 클라우드란 게 군중이죠. 애니메이션인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주로 영화 같은 데 보면 수백 명, 수천 명 좀비 영화 같으면 수천 명의 좀비들이 나오죠. 곤충이나 동물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동원돼서 쓰는 게 아니라 가상의 캐릭터로 대치를 시켜서 촬영하는 거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에서 군중들을 영화나 이런 장면에 나오게 하기 때문에 실제 그 숫자만큼의 엑스트라를 동원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하고 장면들을 수정하는 것도 편하고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게 클라우드 애니메이션입니다. 나노기술은 보통 10억 분의 1미터를 나노라고 하는데 원자나 분자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조작하는 기술인데 이게 IT 안에 들어와서 아주 작은 규모의 IT,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 것을 보통 나노기술을 IT라고 이야기합니다. MBIT, 나노바이오인퍼메이션 테크놀리지의 글자를 따서 미래형 융합기술을 MBIT라고 합니다. 나노기술, 생명공학기술, 정보기술을 합한 미래형 기술이기 때문에 생명공학 분야, 의료분야, 식품, 군사분야까지 이 세 가지가 엮여서 앞으로 미래 분야로 각광을 받을 것 같습니다. EPD라고 있습니다. Electronic Program Guide인데 보통 TV에 보면 TV 프로그램을 안내해주는 정보들이 TV 채널 안에 존재하죠. 일종의 TV 포털 사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나머지 채널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되는지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들을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야각, 비용 앵글이라고 되어있는데 컴퓨터나 텔레비전을 봤을 때 화면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정상적인 화면을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각도가 어느 정도냐를 나타낸 게 시야각입니다. 그래서 수평 시야각, 수직 시야각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보통 왼쪽으로 70도, 오른쪽으로 70도, 합의 140도 정도면 거의 대부분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인지가 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RFID는 많이 쓰이고 있죠.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이라고 해서 일종의 바코드보다 개념이 진보되어 있는 인식 태그입니다. 전자 태그라고 하기도 하고요. 무선식별 태그라고 하기도 하고 물건마다, 사람마다, 상품마다 RFID를 장착을 해서 RFID를 인식해서 어떤 사물들을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코덱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덱은 영상이나 음성 같은 아날로그 데이터를 컴퓨터용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시켜주거나 또는 반대로 복원시켜주는 것을 코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용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것을 코딩 그 다음에 디지털 신호를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는 것을 디코딩이라고 이야기하죠. 코딩에서는 주로 압축이나 암호화 기술이 사용이 되고요. 디코딩에서는 또 반대의 기술이 사용이 됩니다. MPEG21이라는 게 있죠. 광범위한 계층의 멀티미디어 자원을 서로 잘 호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생성하고 또 주거받고 전달하고 거래하고 관리하고 소비하고 모든 과정들에 관한 관리 프레임워크를 풀 프레임워크 표준 기술을 MPEG21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DBX라는 게 있고 X가 작은 글자, 큰 글자로 되어 있죠. 큰 글자로 되어 있는 DBX는 MPEG4, 우리가 휴대폰으로 보는 동영상들이 보통 MPEG4인데 MPEG4 기술의 토대를 준 디지털PD의 앞쪽 포맷이 바로 DBX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OGG는 디지털 음악 파일의 일종이죠. MP3가 유리화되는 것에 대한 반발로 인해서 나왔던 무료를 기반으로 한 음악 파일 포맷이 OGG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어 몽고베리가 만든 음악 파일 포맷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BISME라고 되어 있는데 BISME는 어떤 소리를 표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얼굴 이미지를 나타납니다. 그래서 소리에 관한 시각적 대응이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MMORPG는 이전에는 RPG에서 진전된 거죠. RPG가 롤플레잉 게임, 역할 플레이 게임인데 MMO가 붙었죠. Massively Multiplay Online. 초고속망에 수많은 사용자들이 동시에 붙어서 롤플레잉 게임을 하는 겁니다. MMS, Multimedia Message Service. 우리가 문자 서비스를 보통 SMS라고 하죠. MMS는 문자만이 아니라 동영상, 음악 이런 것들이 같이 전송되는 게 MMS입니다. SMYK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통 인쇄나 색상과 관련돼서 쓰고 있는 단어인데 인쇄의 기본적인 색깔이 보통 시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입니다. 청록색, 자욱색, 노란, 검정. 잉크도 이런 형태에서 공급을 하죠. 칼라 잉크들은. 필름을 현상해서 인쇄하는 옵셋 인쇄에 보통 사용이 되고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래픽 툴들에서는 CMYK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조 틴트는 점과 선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서 이미지를 표현하는 기법을 매조 틴트라고 이야기하고요. 인터레이싱은 뭐냐면 어떤 이미지를 보여줄 때 먼저 개략적인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점점점점 자세한 부분을 보여주는 이미지 파일 표현 기법을 인터레이싱이라고 합니다. 렌더링이라고 있습니다. 사실감을 주기 위해서 물체에다가 진짜 색상과 명암들을 부여해서 이체감을 부여해주는 것을 렌더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USB 너무 잘하시고요. 마코드 너무 잘하시죠. 부여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리눅스의 한국형 표준 공개 소프트웨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컴퓨터 시스템에 관해서 신기술 용어들을 알아보았습니다.